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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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타타 칸타타 팟! 탓! 카이팅 괜찮은데? 오! 허! 허! 카이팅 괜찮은데 이거? 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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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으아! 이 새끼 이거 안 먹었네? 지금이다! 성공! 오 이거? 제발! 오케이! 레드 있다! 빨리 레드 먹어야지! 아 한 대만 딱 맞았으면은 근데 전메 숙이는 너무 아까워요 왜 못 잡을 것 같았어 어! 아니! 이 새끼 뭐! 아잇! 날강도다! 야! 좋아 미드에도 좋고 어 우리 지금 탑이 터는거야? 굿 카이팅하면 안되겠다 보니까 카이팅해도 다 맞는거 같애 기다려봐 기다려봐 오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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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그러지마 아 제발 한대만 아 내꺼 아휴 그래도 경험치 먹었다 나이스 오케 대박 이지롱 대박 대박 이지롱 대박 이지롱 안뇽 안녕 자기야 잘가 자기야 빵빵빵빵 어 어 야야야야야 성공아 야 성공 으아악 제발 아이 성공아 아이 막타로 성공아 평쾌니 홀리님 감사합니다 홀리샛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대신해주시는군요 고마워요 야소니까 블루는 제가 겟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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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시 야소 원래 불로먹는데 알았어 먹어 먹어 어 줄꺼 같으냐 야소 이 새끼야 줄꺼 같으냐 내가 내가 줄꺼 같으냐 그렇지 이 새끼들 그래야 그래야 시청자들이지 오 데미지가 갈리오 아이 데미지가 갈리오 이거 데미지 존나 센데 아이 누누는 누누는 쓰레기에요 누누는 쓰레기인데 갈리오가 센데 송구쓰다 뒤집었다 야 야 이 새끼 우르곤 이 새끼 자살을 우르곤이야 네 네 벤뇨님 벤뇨님은 루키스 안 나가셨네 요즘 다 나가가지고 아 정말요 아 이거 생일 생일이시래 어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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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합니다 흐르르르르르 흐르르르르 어 저 디디 관류 자유 우 우 우 우 우ließlich 자기야 일로와 빨리!! 빨리 이렇게 하고 베뇨님이 여성분이기 때문에 ㅎㅎㅎ흥애흥애 라고 한거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사랑하니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야 이! 이 새끼! 이 새끼! 이 새끼! 이럴거 같아서 흥애흥애라고 했습니다 어우 잠시만 야 이거 도와주기가 힘들어 야소! 제발! 도망가! 그냥 진짜 여기다 살 수 있나? 이걸? 네 죽었네요 저거 구인수 가야지 야소! 이 새끼 정글 탐험 쩌네? 야! 몇 명을 데리고 소속자야 소속자! 야! 몇 명을 데리고 다니는거야 포... 포켓몬 트레이너인줄 역시 베인은 공속이 빨라야 이 새... 이 새... 이 새끼! 이 새끼 집 가는 척 하면서 감히 내건을.. 감히 내걸 참오려 하다니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 안다고래! 오 디리 아버지! 정답 있음 나를 불러줘 나..나..나...나... 디디... 이 존나 쎄 갈리오 아이 디세상에 안녕 자기야 잘가 자기야 잘가 제발 너에게 닿기를 제발 나에게 큐가 오 웨이컴 웨이컴 후으 Cou 왜지 뭔데 Alexis christ 뭔데 говоря 백치기 아 여 Fra maj 나안 난 이거 써 끝까지 간다 다음에 간다 여필치님 제발!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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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오 나이스 형 셋 저 6월 16일이 생일이에요 예요 생일선물 챙겨주게요 생일선물 챙겨주려고? 그럴 리가 없지 야 내 생일 곧 있으면 다가온다 여러분들 저는 뭐 딱히 생일선물 바라지 않아요 6월 16일이라고 제가 생일선물 막 기대하거나 막 갑자기 별풍선 한 5만개 정도 터진다던가 막 그런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냥 추천만 눌러주시고 어 그정도 해주셔도 저는 진짜 너무 고마워요 별풍선 5만개 정도 5만개정도 괜찮습니다 5만개 안싸도 돼요 5만개 안싸도되요 5만개 안싸도됩니다 5만개 저 5만개 진짜 싫어해요 5만개 진짜 싫어해요 괜찮아 5만개 괜찮아요 오오오 질 뭐야 세상에! 야 유치! 마이충이 이걸? 이걸 방생을? 야 살려줘! 오케 아아! 스바라시오! 간다 소속차 간다 간다! 야! 신지드 개쓰 야 이거 못죽였어 신지드 대박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거에요 그러면은 나는 자연스럽게 써바지 전멸 써서 자연스럽게 아래로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자연스럽게 사방 너 포탑 처형이야? 아 가시가 불틸! 아하핰 아하핰 가시가 불틸 가시가 불틸때문에 시디라는데 죽었어 일자 각이다 베이트만 오케 아까전에 복수다 아 이거 미드 어떻게 해 아 우리 조합이 너무 물몸이야 이걸? 아 궁을 썼어 대박이었는데 흐으으으으어어어어어어어어억 컨트롤 R 누르면은 특수모션 나온다고? 어 ㅅㅂ 위험했네 어흫 R 누를뻔 R이 궁극기구나 아 낚일뻔했네 아흫 미친새끼 R버튼 찾아봐도 다행이다 R버튼 어딨지 하고 찾아봐도 다행이야 몰랐으면 누를뻔했어 잡아 잡아 신체도 데미지가 아예 없는데? 무시해도 될듯? 가자 야 보여줘 보여줘 야야야야야야야 시야시야 오케이오케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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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라 뭐라 빠앙야야 빠앙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잇 잡았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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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데이 스노우소 만지고 싶은걸 신체드 녹는거부터 솔랭 이거 끝나고 할거에요 야 마이아 안돼 돼 돼 들어가 너를 방패로 삼고 내가 지원사격을 한다 다 이용하자 활 활 오케 활 오 공포 있다 진짜 야야야야야야야 으아어어어어어 가버랴 오 삼았다 이걸 호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하하에 아 좋아요 이걸 살았어 어흫 야 블리츠가 블리츠가 디리아, 갈리오 끊어 못 끊으면 니 모가지가 끊길줄 알아 애들아 아직 몰라, 가자! 바론! 이제 알거같애 애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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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마이아!!! 마이아! 마이아 히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오! 일단 나 집! 일단 나 집! 일단 나 집! 일단 나 집! 제발! 버텨! 제발 버텨줘! 나이스 나이스 됐어 됐어 이 정도 됐어 아니 무슨 아트로스 이 새끼 헤라클래스야? 아니 몇번을 몇번을 뒤져도 스캐로스 하나야 훅! 첫댔다 따! 오빠마언 새에에에에 이걸? 야 3대4됐어 내가 3대4인데? 야 이거!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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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다 대박 졌다 그래! 얘들아! 우리는! 사랑이! 많고 많지만 흥행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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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행행행 그래! 남자가 끝날 때까지 아니야! 끝나는건! 뭔 개소리야! 끝날 때까지 끝나는게 아니라고! 흐흫 미필의 힘을 보여주자! 여기다가 버섯밭을 까서 뒀네 이야기 아야야야 잠만 기다려 봐, 아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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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, 아프다! 많이 와야돼! 많이 와야돼! 오케오케오케오 이거? 이이이거올? 이이이거올? 이걸 라지니? 너 이걸 라지니? 야 우르고도 없을때 한테해야지 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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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공격을 느껴라 오오 마이야 어 마이야 제발 아 진짜 오지 진짜 마이야 진짜 왔으면 이거 나이스 그래도 늦게 와서 땄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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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마이야 허 아 진짜 블리즈마 왔어도 이겼다 이거 게임 아 진심 이 새끼 뭐해 야 야 이거 막아 야 오케이 오케이 뭐야 저 새끼 이거 뭐하는 새끼야 저 새끼야 뭐해 저 새끼 뭐하는 저 새끼 뭐하는 새끼지? 야야 여기서 이거랑 같이 싸워 야 딜이 iforn 전 오,이걸? 야 이거 딜이 으어어어어어어어어 랄랄랄랄랄랄랄 은폼 발지 흑 굿 대박 천천히 녹여서 다행이다 와 버섯이 진짜 대박이었어 와 이 지뢰밭 지뢰밭에 다 죽었어 다 죽은 지체 자 지금 당장 젠원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은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게이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